펜이 먼저 나오는데 그걸 집어넣는거.. 타조 같다 타조 타조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그래도 가야됩니다 아 그래도 많아! 재우씨는 이미 잊고 갔어요 다음 야누씨가 문담가면서 올라와서 바꿨습니다 재우씨는 실수하게 했으면 되는지 자 아줌씨는 나와주시고요 너무 귀엽다 그냥 귀엽게 해줘 어디야? 자 음악 여기로 와 일로와 야 그거 화면 딱 바뀔 때 귀엽게 해주시면 봐주실 때 아니 여기 보시면 하십니까 음악 출세요 가자! 재우로나야 이기라 재우로나야 재우로나야 재우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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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우로나 이케 재우로나 연속 감사합니다.